6개 맞았고요. 다음은요? 8941님. 머리 자르러 갈 때 머리를 감고 가나요? 그냥 가나요? 냄새 날까봐 감고 싶은데 어차피 미용실 가면 머리 감겨주잖아요. 아 이거 딜레마죠. 굳이 가서 또 머리를 감을 거냐. 아니면 그래도 떡졌으니까 감고 가냐. 자 이거는 이제 기준이 중요하죠.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안 감았다. 그럼 감고 가야죠. 그러니까요. 기준은 뭐라고 할까요? 전날은 감았다. 전날 저녁에는 감았다. 오케이. 자 감고 간다. 그냥 간다. 하나 둘 셋. 감고 간다. 안 맞았습니다. 네. 전 전날 감았으면 그냥 갑니다. 전날 감았으면. 하긴 여자분들은 남자만큼 자주 머리 감지 않으시잖아요. 어 전날 감고 아침에 감고 그 정도. 하루에 막 두세 번씩 감으시나요? 두 번. 아침에 한 번 감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감고 아 그쵸. 그 패턴이죠. 그리고 오전에 미용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 또 감아요? 또 감습니다. 어휴 진짜요? 왜냐하면 갔을 때 어쨌든 그 밑에 스태프분이 머리를 감겨줘야 되는데 네. 그분의 인권이 있잖아요. 뭐가 머리가 얼마나 어떻길래. 기계가 감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. 그분이 감겨주는데 아니. 아니. 안 감고 온 머리나 감고 온 머리는 금방 알 거 아니에요. 아니 감겨주시는 분은 인권을 걱정할 정도의 머리 상태시란 말이에요? 아니 전날 저녁에 감았지만 네. 그래도 안 감고 눌린 머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. 알죠. 당연히. 그리고 저는 그 머리를 감고 가서 일단 어필을 해요. 머리를 감겨주는 게 귀찮거든요. 네. 그래서 바로 머리를 하고 싶어서 네. 가자마자 저 방금 깎고 왔어요. 지금 깎고 왔어요. 15분 전에 깎고 왔어요. 물만 뿌리면 돼요. 그러면 아 그럼 바로 가시죠.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어요. 딜이 가능하다. 아 그렇구나. 근데 그 감겨주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? 뭔가. 그렇죠. 사실 뭐 이제. 말리면서 스타일도 좀 보고. 스태프도 이제 자기 선생님. 디자이너 분의 눈치를 좀 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눈총을 받으세요. 왜 안 감기고 안 쳤어? 그렇죠.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커트하기 불편하게 약간. 저는 두 분에게 다 얘기합니다. 가서 방금 감고 왔어요. 그러면 알겠어요. 그러면서 분무기로 이제 북북북북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. 자 근데 이거는 보통 첨예한 갈등이더라고요. 그렇죠. 뭐하러 감고 가냐라는 분이 있고. 저는 그냥 보통 샵에서 감습니다. 저는. 자 다음은요. 2884님. 집에서 셀프 염색을 했어요. 뒷머리 색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미용실 가서 다시 염색할까요? 원래 이런 머리인 척하고 다닐까요? 염색값 아끼려고 집에서 한 건데 이중으로 돈대기 생겼네요. 셀프 염색. 뒷머리 색이 제대로 안 나왔다. 뒷머리 색이 제대로 안 나온. 뭐죠? 이게 어떤 경우죠?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빨간 머리를 했는데 뒤에는 하얗게 됐다? 그 정도예요? 그건 아니고. 뒷머리 색이 안 나온 정도니까 약간 좀 내가 원하다는 색보다는 옅게 나온 거 아닐까요? 그 색이 안 나온 거죠.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 아니고? 그쵸. 약간 그라데이션처럼. 얼룩덜룩? 네. 얼룩덜룩. 그러면 뒷머리. 나는 잘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보겠죠? 그쵸. 제 뒤 이상해. 하지만 저는 못 보죠. 투톤. 자. 미용실 간다. 그냥 둔다. 하나 둘 셋. 그냥 둔다. 미용실 가면 창피하잖아요. 네. 저도 그것 때문에. 너 망해서 왔니? 이런 느낌이잖아요. 내가 잘못하면. AS 센터 온 거 같잖아요. 너무 민망하죠. AS 센터인데 여기서 사지 않은 제품이야. 그러니까요. 전파 사가는 느낌. 으이구. 그럼 그렇지. 네가 나 이런 거지. 이런 얘기 들을 거 같아서. 그냥 죽죽 기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샵에 오셨어야죠. 그러니까요. 이런 걸 속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들릴 거 아니에요.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. 네. 수치스럽기 때문에 안 간다. 오늘 잘 맞네. 네.